기상캐스터 배혜지 레진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치아 1개당 10여만 원이었던 환자 본인 부담금이 2만 5천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3월부터는 한방춘화요법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률이 50%로 낮아져서 만 원에서 3만 원이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뇨기와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요. 보장 범위에서 제외됐던 치료 목적의 고도비만 수술도 포함돼 수술비가 대폭 낮아집니다. 그동안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도 검진 대상이 포함되면서 취업준비생과 가정주부도 연 1회 무료로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층의 자살 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서 2, 30대 정신건강검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좀 더 살펴보면 만 6세 미만에 영유아는 총 7회 건강검진과 9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3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도 신청 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 대상자는 연령별로 달라집니다. 위암과 간암검사는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1년 주기로 실시됩니다. 여성암검진의 경우 유방암검사는 만 40세 이상부터 2년 주기로 받을 수 있고요. 자궁경부암검진은 만 2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 실시해오던 폐암검진은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은 짝수년도에, 홀수인 사람은 홀수년도에 대상자가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은 조기검진이 중요한 만큼 국가건강검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검진 종류별 대상자 확인과 검진기관은 건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조화연의 더 리얼정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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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